안녕하세요. 집꾸미기 스타일리스트 스텔라입니다. 오늘은 보통 저희가 보여드린 방식이랑 좀 다른 형태로 스케치업 모델링을 이용해서 가구 배치나 소품을 어떻게 했는지 보여드리려고 해요. 여기는 20대 남성분이 혼자 거주하고 계신 집이고요.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해서 전체적으로 새로운 가구나 소품을 구매하시려고 저희 서비스에 신청을 해주셨다고 해요. 이번 스타일링의 주 목적은 일단 집에서 영화를 즐겨보시는 집주인분을 위해 빔 프로젝트를 정말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 공간 배치 그리고 기존에 있던 빌트인과 잘 어우러질 수 있는 가구 선정 그리고 친구들이 와도 여럿이 와도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꾸미고자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스타일링이 되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집꾸미기 많은 분들께서 침대 방향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침대가 지금 퀸 사이즈 침대거든요. 이분은 혼자 사용하시는데 좀 크게 사용하시는 걸 좋아하신다고 하셔서 퀸 사이즈 침대를 추천을 드렸는데 이 집에 사실 퀸 사이즈 침대가 되게 큰 편이에요. 빌트인 가구가 있어서 또 꽉 차기도 하는 편인데 사실 이렇게 침대를 두게 되면은 어떻게든 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저는 다른 아이디어를 제시해서 침대를 이렇게 창문 쪽을 바라보게 배치를 도와드렸습니다. 기존에 있던 핑크색 블라인드는 떼어내고 시중에 이제 암막 블라인드라고 해서 플랫한 형태로 그냥 축 떨어지는 블라인드가 있어요. 이거는 무늬가 전혀 없는 화이트 무지 암막 블라인드고요. 이거를 이제 새로 설치를 도와드렸어요. 집꾸미기 침대 뒤편으로 이렇게 러그를 깔고 책상이랑 의자를 새롭게 배치를 도와드렸어요. 친구분들이 많이 오셔서 놀아가실 수 있게 이런 여분의 수툴을 같이 추천을 드렸는데요. 이 수툴은 등받이가 없는 제품이고 친구분들이 없을 때는 안으로 넣어서 공간을 더 넓게 쓰실 수 있도록 추천을 도와드렸습니다. 장스탠드가 이렇게 사이 공간에 이렇게 놔야 되는데 이 사이 공간도 좀 더 아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단스탠드를 구매하셔서 캐비닛 위에 올려놓을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더 편하신 방법으로 알맞게 제품을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침대에서도 빔 프로젝터를 볼 수 있고 책상에서도 빔 프로젝터를 볼 수 있는 그런 배치를 도와드렸어요. 여기 현관문 위쪽에 비상고 표시가 있었어요. 이 조명의 불빛을 가려주기 위해서 가리개 커튼을 달아드리기로 했습니다. 가리개 커튼은 압축봉을 이용해서 했는데요. 간편하게 부착할 수 있는 브라켓을 사용해서 압축봉을 걸어주었고요. 보통 월세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집주인분 허락 없이는 못을 받기가 힘들잖아요. 요즘에는 못 없이 브라켓을 달 수 있는 접착용 브라켓이 시중에 판매되고 있어요. 오늘은 이렇게 스케치업이라는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가구 배치 그리고 소품 배치를 보여드렸는데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